아버지 전상서 대전에 있는 이 여식은 직장일로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가불에서 보내드리오니 그 돈으로 어머니를 큰 병원에 보시고 가주세요. 대전에 있는 누나가 전보와 함께 우체국으로 한 달치 월급을 보내주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백화 문상희 작가님의 장편소설 어떤 호라비의 인생입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장편소설 황혼의 양지 작가이십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문상희 작가님은 시와 수필로 등단을 했고 저서로는 백화 열정의 붓을 들다. 노을에 기대어서서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고운글 문학회와 출판사를 운영하며 한국문인협회 정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분석해보면 30%는 구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들으십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고맙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기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어떤 호라비의 인생 1화 조빈수는 고향으로 가는 경부선 하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리 빠르지도 않은 무궁화열차 자석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다. 평생 살아오면서 세 번의 죽음 문턱까지 다녀왔다. 한 여자와 살면서 별거와 재결합 그리고 또다시 이혼이라는 아픔도 겪었다. 조민수는 세 아이를 키워가며 40대, 50대, 피끓는 시퍼런 청춘을 홀로 보냈다. 그나마 하나 이루어낸 것이 있다면 평생 소원했던 시인으로의 등단이었다. 그러나 팔자에도 없었던 출판사를 인수하면서 노년을 위해 저축을 해두었던 돈마저 모두 잃었다. 노년의 안녕도 깨져버렸다. 조민수는 의자 깊숙이 등짝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백화산 상상복 933미터 아래 500고지 용오리 10가구도 채 안되는 산간 마을이었다. 1970년 8월 일요일 어느 날이었다. 아랫마을에 사는 국민학교 3학년 민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탑골 증저할배 집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수는 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 민수 왔구나. 놀다가 점심 먹고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재민이 아재는 어디 있나요? 저기 뒷마당에 있나보다. 가서 찾아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아재야! 목소리 우렁찬 민수는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재민이 아재를 불렀다. 다섯 살 아래 재민이 아재가 반가워서 뛰어왔다. 응, 형아 왔네? 형아 우리 가재 잡으러 가자. 그래, 알았어 아재야. 주전자는 어디에 있나? 응, 헛간에 있을 거라. 증저할아버지 때 막내 재민이 아재는 언제나 민수를 형이라 불렀다. 민수와 재민이 아재는 찌그러진 주전자 한 개씩을 들고 도랑으로 향했다. 둘이는 형제처럼 손을 잡고 언제나 같은 동요를 불렀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도랑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개울에 도착했다. 천혜적인 상간마을이라 오염도 환경파괴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피라미 튀김을 먹고 싶을 땐 족돼지를 하면 되었다. 송사하리 피라미를 두 시간이면 한 주전자 가득 잡았고 고소한 메뚜기 볶음을 먹고 싶을 땐 빈 소주병을 들고 한나절이면 한 병 가득 잡았다. 오늘은 재민이 아재가 가재를 잡자고 해서 나왔다. 가재를 둘이서 잡을 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가재는 돌덩이 아래에 숨어 있어서 돌을 들추면 흙탕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재민이 아재는 여기서 가재를 잡아? 나는 저 아래 가서 잡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응 알았어 형아. 민수는 열두 살이었고 재민이 아재는 일곱 살이었다. 그러니까 당연지사 민수가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두어 시간 만에 거의 한 주전자를 잡았다. 그 시점에 재민이 아재가 민수에게 내려왔다. 형아 가재가 너무 빨리 도망가서 못 잡겠어. 나 조금만 주라. 안 돼요. 나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릴 거야. 올 때 가자 재보러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 그래도 힝. 나 조금만 주라 형아야.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형아 배고프다. 집에 가자. 그래 나도 이제 갈 거다.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아재? 민수는 조금 전에 모래에 홈을 파서 가재를 가둬놓고 주전자를 가지러 갔다. 그런데 주전자에 가재가 절반밖에 없었다. 재민이 아재의 주전자 뚜껑을 열어보니 가재가 가득했다. 재민아 내가 잡은 가재 내가 훔쳐갔잖아. 힝. 나는 세 마리밖에 못 잡아서 조금 덜어갔어 형아야. 안 돼. 이리 줘. 신랑 일을 하다가 주전자가 도랑에 엎질러졌다. 임마. 왜 내 가재를 훔쳐가야. 민수는 화가 나서 꿀밤을 몇 대 지어 박았다. 흥. 흥. 재민이 아재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울기만 했다. 아부지 형아가 가재 훔쳐갔다고 나를 때렸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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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내 이놈 어디 감히 아재비를 때려. 이런 천하의 못된 놈. 네 아비한테 말해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겠다. 야 이놈아 뱃속에 할아비도 있는데 감히 아재비를 때려. 재민아. 예 아버지. 너도 똑같다 이놈아. 예전에 내가 가르켜 줬잖아 이놈아. 민수가 나이가 더 많아도 조카라고 불러야지.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놈아. 이놈들아 내 말 잘 알아들었느냐. 친척 간에도 촌수가 있는 법이다 이놈들아. 네 아비와 나는 사촌간이고 재민이는 나이가 적어도 너의 오춘 당속이다 이놈아. 이 다음부터는 꼭 아재와 조카 이렇게 부르거라. 알았느냐 이놈들아. 예 할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릎 꿇고 또 따끔한 훈계였다. 배고프지 정수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늦은 점심을 차려주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촌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다. 몇 해가 바뀌어 민수는 열다섯 살이 되었고 중학교에 입학한 어느 사월이었다. 민수야. 예 어머이요. 헛간에 뗄거리가 떨어졌단다. 뒷산에 가서 나무를 좀 해오너라. 예. 내일모레 일요일에 산에 가서 한 짐 해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산에 가면 뱀 조심하거라. 예 알았어요 어머니. 일요일 민수는 제 키만큼 큰 지게를 치고 나섰다. 지게다리 한쪽엔 점심으로 버글 삶은 고구마 봉지가 걸음따라 대롱대롱 춤을 추었다. 백화산 중턱엔 어릴 적 생명줄인 어머니 전무덤을 꼭 닮은 민둥산이 있었다. 그곳은 사례와 신안이라는 동네에서 흘러오는 길목으로 일종의 삼각지였다. 그 삼거리에서 쉬다보면 학교 친구나 형들을 만나는 곳이었다. 오늘은 운 좋게 사례마을에 사는 동갑내기 진우를 만났다. 진우야 너도 나무하러 왔어? 그래 민수야 나는 솔리 긁어가려고 마대자루 가지고 왔지. 야 잘됐다 진우야. 사실은 무서워서 나는 누가 오기를 기다렸어야. 민수야 너는 그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인데? 난 들은 거 없는데. 며칠 전 새벽에 호래이 소리가 났었는데 우리 동네 개들이 똥 오줌을 싸면서 몇 마리나 죽었어. 응 학교에서 준식이 형에게 들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호래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셨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나무를 하면 되겠지 뭐. 그래 잘됐다 민수야. 그럼 우리 같이 올라가자. 두 명이니까 호래이가 덤벼들지 않겠지? 응 우리 집에는 장작도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소나무 고사먹 해가지고 가려고 톱을 가지고 왔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근처에서 하자. 민수와 진우는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때문에 마주보고 말을 이역하면서 나무를 했다. 야 진우야 솔잎 많이 담았냐? 응 이제 다 돼가요. 조금만 더 하고 점심 먹자 민수야. 그래 나도 한 짐 다 돼간다 진우야. 민수와 진우는 나무를 해야만 하고 호랑이 소문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나무를 했다. 나는 고구마 삶은 거 가져왔는데 진우야 너는 점심 뭐 싸가지고 왔어? 응 나는 당은 뿌려서 찐 감자 가지고 왔지. 잘됐다 진우야. 우리 반씩 나눠서 먹자. 그래 민수야. 우리 고시내 하고 먹자. 고시내를 해야 산신령이 우리를 지켜준대. 그래 맞아 진우야. 민수와 진우는 점심을 때우고 민동산 삼거리까지 같이 내려왔다. 민수야 잘 가라.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진우야 너도 잘 가. 민수의 지게엔 말라죽은 고사목이 한 짐 가득 실려있었다. 바짝 마른 소나무라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어머이요 고사목 한 짐 해왔어요. 그래 민수야 고생했다. 도랑에 가서 씻고 얼른 저녁 먹어라. 그런데 어머이요. 아버지는 언제쯤 오세요? 모르겠다. 네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함흥차 살아서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얼른 밥이나 먹어라. 예 알았어요 어머이요. 민수 아버지는 못 말리는 노름쟁이였다. 선빗집 아들이라고 농사 짓는 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가축과 농산물 떠돌이 중개상을 하며 이익이 남으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름판을 전전하는 한량 아버지였다. 어머이요. 다음 일요일엔 사례마을 진수하고 준식이 형이 칡불이 캐러 가자고 하네요. 그래 민수야 저번 달에 내가 캐논 칡불이 장사꾼이 와서 팔았단다. 그 돈으로 쌀하고 보리쌀 사고도 좀 남았다. 어머이요. 팔았으니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또 많이 캐 올게요. 그래 민수야. 내가 네 아비도르 타는구나. 고맙다. 여기 10원 남았으니 콩책도 사고 눈깔 사탕도 사 먹어라. 예 고맙심더. 그 당시 칡불이 한 지게면 쌀 20kg과 맞먹었다.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는 장작을 패고 일요일엔 번갈아 가며 나무와 칡불이를 캤다. 어느 5월 장날 면석이 오식이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왔다. 민수야 너 아버지 어딨냐. 안녕하세요 우식이 아저씨. 저는 아버지 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요. 네 아버지가 나한테 6촌 아저씨뻘 되지만 참 못 말리는 분이시다. 허 참. 너 어머니가 장날 행상 나갔다가 쓰러지셨다. 그러니 얼른 나하고 장토로 가보자. 예 아저씨 어무이는 어디에 계시나요? 얼른 자전거 뒤에 타봐라. 민수는 우식이 아저씨 자전거 뒤에 타고 우창터 우시장으로 갔다. 민수 어머니는 우시장 입구 벽에 기댄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무이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아재 집에 리어카 갖다 주고 올게요. 민수가 사하는 면 소재지 동네는 병원이 없었다. 보건소가 있었으나 그것도 격일제로 문을 열었다. 이튿날 민수는 우체국으로 가서 대전 백화점에 근무하는 누나에게 이런 사실을 전보로 알렸다. 민수는 주변의 아버지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 소식을 수소문해서 기어이 계신 곳을 알아냈다. 아버지요. 어머니가 장날에 행상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집으로 가보시되이. 그래 알았다. 까칠한 수염에 눈이 움푹 들어간 민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원망스럽고 한심한 아버지요. 남편이었다. 한 줌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잔장을 뒤져서 죽을 끓였다. 어머니는 죽이라도 조금 먹고 보건소로 향했다. 아버지는 곧 죽어도 양반 행세를 하느라 언제나 뒷짐을 진 채 두 발짝 뒤따라 왔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면사무소 옆 보건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좀 잘 봐주세요. 응 그래 어디 보자꾸나. 어머니 가슴과 등짝에 청진기를 여기저기 움직이며 의사가 진찰했다. 맷박도 고르지 않고 신박도 아주 불규칙하네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모시고 가보세요. 하며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선생님. 그런데 애엄마가 혹시나 불치병은 아닌가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여기는 엑스레이가 없어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셔야 알 수가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선생님. 집으로 돌아온 민수아버지는 때늦은 후회를 하며 남편의 책무감으로 간호를 했다. 며칠이 지나서 대전에 있는 누나에게 전보가 왔다. 아버지 전상서. 대전에 있는 이 여식은 직장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가불해서 보내드리오니 그 돈으로 어머니를 큰 병원에 모시고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전보와 함께 우체국으로 한 달치 월급을 보내주었다. 대구를 택시로 가려면 택시비가 쌀 한 감아 값이었다. 대전에 있는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그 비싼 택시를 불러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다. 하루가 지나서 토요일 오후였다. 신기하게 생긴 새나라 택시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말 위에는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오셔서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모시고 내렸다. 그래 어떻게 됐는가 동서 이모부까지 나서자 민수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처형 죄송합니다. 간 경화 말기라서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어이구 이 사람아 자네가 그렇게 속을 썩였으니 간 경화증이 왔지. 자네가 잘했으면 그런 병이 오겠는가 이 사람아. 이제는 처제가 죽든 살든 자네 마음대로 하게. 다시는 우리 집사람이나 날 볼 생각도 하지 말게. 하고 이모부는 이모 손을 잡고 가버렸다. 민수 어머니는 그때부터 진통제에 의손해서 살았다. 민수 아버지는 군의무대 복무 경험으로 손수 민수 어머니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았다. 민수야 주사약이 떨어졌으니 화동에 가서 약을 사오너라.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민수가 사는 동네는 진통제가 없었다. 약이 떨어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팔길로 떨어진 화동면에 가서 사와야 했다. 약값은 대전에 계신 누나가 매번 우체국으로 보내주었다. 민수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커다란 짐 자전거를 타야만 했다. 민수의 덩치보다 더 큰 자전거였다. 한 해가 지나서 4월 어느 날인가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다. 민수야 민수야 빨리 좀 일어나 보거라. 예 아버지요. 무슨 일이세요? 곤하게 잠들었던 민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내 엄마가 위독하니 얼른 주사약을 사오너라. 아버지 저번에도 이상으로 약을 사왔는데 또 이상으로 약을 줄까요? 걱정 마라 민수야. 내가 편지를 썼으니까 보여드리고 약을 사오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요. 민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비포장 밤길을 자전거로 내 달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오래된 무덤에서 인고라 불이 번쩍거렸다. 민수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자전거 페달을 더 힘껏 밟았다. 이미 비와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다. 새벽 시간에 화동면 소재지도 캄캄한 암흑이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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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가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리자 약사가 등불을 들고 나왔다. 아이고 모동의 효자 자전거 신동이 왔구먼 그래? 캄캄한 밤중에 도대체 무슨 일로 왔나? 예 약사님 어무이가 많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가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민수는 비닐로 싼 편지를 약사께 드렸다. 그래 자전거 신동 우리 효자가 고생이 많네. 여기 주사약이 있으니 조심해서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밀린 약값을 다음번엔 꼭 가지고 와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약사님. 민수는 돌아오는 길도 죽자 사자 페달을 밟았다. 먼동이 틀 무렵에서야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요. 약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 고생했다. 민수야 이제는 그 약도 소용없구나. 네 엄마가 저 세상으로 갔다. 때늦은 아버지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빗속을 뚫었다. 어머니는 춘삼월 봄비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마흔넷 꽃다운 나이에 저 세상으로 소천하셨다. 민수의 나이 그때 16세 중학교 2학년이었다. 박래 동생은 4살이었다. 민수는 의의로 누나 1명 여동생이 3이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걱정 마라 민수야. 산 사람 입에 설마 거미줄 치겠냐. 내가 장터에서 토끼를 10마리 사왔다. 그 토끼를 잘 키우면 먹고는 살 것이다 민수야. 그렇다고 토끼가 밥 먹여줍니까 아버지. 민수야. 토끼는 번신력이 좋아서 1년만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매년 10배로 불어난단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키워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요.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들판으로 나가서 토끼가 먹을 불을 펴 지게로 날랐다. 아버지 말씀대로 1년이 지나자 정말로 토끼의 숫자가 10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큰 돈을 벌어야 6식구가 먹고 살 수 있다면서 객지로 떠났다. 민수야 아버지가 도시로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이모집 도움을 받아가며 살고 있거라. 아버지요. 아버지 집 비우면 저 토끼들 빚쟁이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라 민수야. 아버지가 없는데 설마 가져가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말을 굳게 믿었다. 토끼 10마리를 집에 들여온 뒤 1년이 지나자 정말로 200마리 정도가 되었다. 민수는 5일장 서는 날이면 토끼를 한두 마리 내다 팔아 학용품과 때거리를 사서 생활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도예지로 가신 후 1년 동안 소식이 없었다. 돈을 붙여준 적도 물론 없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좁은 길로 부르릉부르릉 거리며 산발이 용달 트럭이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민수는 혹시나 아버지가 오셨나 궁금해서 맨발로 뛰어나갔다. 그 트럭에는 풀이 가득 실려 있었다. 아저씨 두 명이 차에서 내려 토끼장 굴 앞에 풀을 모두 내려놓았다. 굴 속에 있던 토끼들은 풀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험상굳게 생긴 아저씨 두 명이 먹이를 먹으러 나온 토끼를 모두 트럭에 실었다. 민수는 트럭 앞을 막아섰다. 우리는 왜 살라고 가져갑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네 애비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놈아. 여기 차영종도 있다 보거라 이놈아. 어린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그들은 토끼를 몽땅 가져가 버렸다. 민수는 애지중지 키워온 살림미천인 토끼를 빗쟁이가 모두 가져갔으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통생들도 모두 나와 멍하게 민수를 쳐다보았다. 오빠 무슨 일인가요? 저 아저씨들이 토끼를 모두 가져갔단다. 그때 굴 속에 담아있던 토끼 두 마리가 밖으로 나왔다. 민수가 자세히 살펴보니 암수 한 쌍이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아있었다. 그 이후 민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토끼 두 마리를 희망의 등불로 삼아서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도해지로 가셨던 아버지에게 편지가 왔다. 민수야 내가 삼촌집과 이모집에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 막내는 이모집에 맡기고 큰애들 둘은 삼촌집에 맡기고 서울 용산역으로 올라오너라. 내가 서울에 너의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니 내 말대로 동생들을 맡겨놓고 서울로 올라오너라. 그때 민수의 여동생은 열두 살 열 살 그리고 다섯 살 막내가 있었다. 또한 삼촌은 배가 달랐기에 형님인 아버지를 잘 따르지도 않았다. 민수는 아직 어렸기에 아버지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대로 동생들을 이모집과 삼촌집에 보내고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민수가 살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 그 뒤로 배가가 되어버렸다. 민수는 학교도 포기하고 17세 어린 나이에 서울 용산역에 내렸다. 민수는 편지에 적힌 주소대로 물어물어 아버지가 계신 곳을 찾아갔다. 그래 민수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요 어째서 그렇게 무심하셨습니까. 민수는 반가운 반 원망이 반이었다. 아버지가 알선한 합판 공장 합판 상하차 임부로 민수는 취직했다. 민수가 서울에 올라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대전에 살던 누나가 죄가점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 이후 민수 누나는 남편을 설득해서 그때부터 민수 누나가 동생들을 데려가 키웠다. 민수는 일단 한시름 놓았다. 민수가 합판 공장에서 1년쯤 일하고 있을 때 시골 삼촌집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보로 읽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민수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전보는 소실되었다. 민수는 그 이후 누나가 보낸 편지 사연으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민수 아버지는 담배를 좋아했기에 결국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편지에 써있었다. 민수는 그날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많은 술을 마셨다.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는 비에 섞인 술이었다. 민수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생각한 일이었지만 민수 아버지는 참으로 우유부단하고 책임감 없는 남편이오 자식을 거누린 아버지였다. 민수의 나이가 스무 살 되던 해 시골 삼촌에게 전보가 왔다. 이병 통지서가 왔으니 삼촌 집으로 와서 징집 통지서를 가지고 이병을 해라. 전보 내용은 그렇게 쓰여있었다. 민수는 월급의 일부는 동생들의 생활비로 보냈다. 시골 촌놈이라서 성격상 서울 생활에 쉽게 적응을 못하며 어렵게 3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토요일 저녁 민수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 민수의 이병 환송식을 열어주었다. 민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 먹다 보니 술이 많이 취했다. 민수는 기숙사로 먼저 돌아와 시름에 빠졌다. 막상 이병 통지서를 전보로 받고 보니 고생만 하고 살아온 과거사가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호의호식은커녕 허망한 고생만 하고 살아왔다. 아버지가 사주신 토끼에 희망을 걸고 살아왔건만 그마저도 빚쟁이에게 빼앗겼다. 민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을 꿈꿔왔으나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막상 이병 통지서 소식을 듣고 보니 더 이상 민수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아픈 과거를 잊으려고 흑백 TV를 켰다. 그때 TV 불빛에 비친 조그만 통을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면제 라고 쓰인 통에 수면제가 가득 들어있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 자괴감에 빠졌다. 그래 민수야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면 뭐 하겠나 민수야. 그냥 이 수면제 먹고 죽어버리자. 민수는 충얼거리며 술 기운에 그 수면제를 모두 다 먹어버렸다. 이튿날 회사 동료들은 민수가 술을 많이 마셔서 자는가 보다 하고 근처에 있는 뚝섬 유원지로 놀러 나갔다. 민수는 이틀 동안 잠들어 있었다. 뒷날 출근 시간에 민수를 깨웠으나 그때는 이미 민수는 혼수 상태였다. 민수는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서 근처에 있는 한양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우이세척 응급처치 시술 후 3일 만에 깨어났다. 민수의 병줄은 하늘이 지고 있었나 보았다. 더 부려먹을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민수를 살려주었다. 어쩌면 그 이유가 30년간 부모님 제사를 모시게 하였고 아버지가 저지른 업보를 불려받아 자식 3명을 부양케 하는 하늘의 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민수는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들렀지만 단 한 평의 땅도 머물 곳도 없었다. 민수는 고향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고향에서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그 또한 마땅한 곳이 없었다. 민수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누나와 자영에게 저녁 인사를 하려고 들렸다. 자영! 누님! 덕분에 민수는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충성! 그래, 군복무 하느라 고생했네. 민수는 인사를 마치고 누나와 자영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다. 예전에 자영 밑에서 1년간 빵집에서 일한 경험으로 해와동에 있는 제과점에 취업했다. 민수는 주경야독이라는 문구의 매력에 이끌려 못다한 학구열로 공부를 시작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설공립학교를 거쳐 검정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했다. 민수는 가진 돈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여건상 방송통신대 국문과 야관학과에 입학했다. 주말이면 마로니의 공원에 들러 시인의 꿈을 조금씩 키워 나갔다. 라일락 향기가 흩날리는 어느 5월이었다. 민수는 과 동기들 두 명과 마로니의 공원에서 만났다. 방통대의 과 친구들은 거의가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었기에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았다. 민수는 25살이었고 연극배우를 지망하는 병철이는 26살, 야간업소 밴드 출신인 청태는 24살이었다. 셋은 과 동기들이기에 친구처럼 지냈다. 대학로 거리에는 연극 포스터와 각 대학교 축제를 알리는 각종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내일 낮에 청춘여대에 축제가 열리거든? 내 여자친구가 교내 밴드 동아리에 있어. 시간 내서 한번 가볼까? 정태가 자랑을 드러놓으며 말했다. 그래, 여대니까 전부 여자들 뿐일 테니 한번 가보자. 이어서 병철이가 말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여 동참을 표했다. 이튿날 세 명은 학교 앞에서 만나 대학교로 들어갔다. 학교에 들어서자 밴드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다. 재슨 노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 그때 마침 학교 베이킹을 뽑는 행사가 있었고 세 명은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마침내 진선미 선발이 끝나고 베이킹을 뽑는 차례가 되었다. 1984년 청춘여자대학교 베이킹은 2학년 유아교육과 지윤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라는 진행자 멘트가 마이크를 타고 흘렀다. 야, 정말로 이쁘다야. 딱 내 스타일인데 한번 꼬셔볼까? 민수가 말했다. 어? 2학년 유아교육과면 내 여자친구하고 같은 거 학생인데. 잘됐다, 민수야. 정태가 신바람이 나서 우출대며 말했다. 그래? 그거 잘됐다. 만나기만 해주면 내가 꼬셔볼게. 민수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라. 저렇게 이쁜 멘이키니 어째서 너 같은 촌딱을 좋아하겠냐? 내가 진짜로 저 학생을 꼬득이면 내가 그날 술값, 밥값 다 내줄게. 그 대신 내가 실패하면 그날은 내가 모두 계산해라. 알았지? 하고 병철이가 말했다. 야하튼 여자친구 주희씨를 만나서 내가 주선을 해볼게. 좋지, 좋아. 딱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무조건 꼬신다. 알았지? 민수는 무슨 심보인지는 몰라도 자신있게 말했다. 청춘여대의 메이킨 지윤희가 마로니의 공원으로 왔다. 민수는 그날 밤 농담쪼로 한 말인데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주희씨, 약속대로 와줘서 고마워. 정태는 여자친구를 반기면서 말했다. 아이, 오빠. 내가 데리고 온다고 약속했잖아. 안녕하세요, 지윤희씨. 반갑습니다. 이런 절세 미인을 뵙게 되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일단 민수는 그렇게 먼저 인사를 했다. 네, 반갑습니다. 지윤희입니다. 그러자 바로 병철이가 전곡을 찔러버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 과동기 유병철입니다. 청춘여대 축제에서 지윤희씨를 봤답니다. 먼저 메이킨으로 뽑힌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라는 놈이 윤희씨를 꼬셔서 애인으로 만들겠다고 장담을 했답니다. 그러자 지윤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씨는 전공이 뭐죠? 네, 저는 국문과에 다니고 있답니다. 오,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은 국문과를 가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유아교육과를 다니면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다고 하셔서 유아교육과를 갔답니다.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었네요. 민수가 그렇게 대답하자 지윤희가 말을 이어갔다. 저도 시나 수필 쓰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혹시 써놓은 시가 있으면 한번 낭송해 주실래요? 윤희씨, 부끄럽습니다. 에이, 그래도 국문과에 다니면서 즉흥시라도 한번 해 주셔야 국문과 학생으로 믿죠. 그러면 윤희씨 이름으로 울껴 삼행씨를 즉흥적으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우두커니 하늘을 바라보던 민수가 입을 떼었다. 지, 지그시 눈을 감고 그대를 떠올리면. 윤, 윤술이 반짝이듯 미소가 번져오니. 희, 희망을 품어안고 그대와 함께하리. 와, 즉흥적으로 쓴 지극히 현실적인 시군요. 저의 남자친구들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상하게 남학생들이 저를 피해서 다녔죠. 그런데 저에게 대시하는 사람은 민수씨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봅니다. 허허허. 아닌 것 같은데요. 윤희씨가 너무 이쁘니까 다들 엄두를 못 내고 피하겠죠. 병철이가 부러운 듯이 민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민수는 미인 친구가 되었다는 것에 기분이 한껏 고조되었다. 아, 사실은 제가 윤희씨를 꼬드겨서 여자친구로 만들면 병철이가 오늘 술값, 밥값 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 스테이크 칼질에 가며 생백주를 마셔도 되겠군요.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하더니 민수같은 촌놈이 미인을 여자친구로 두었으니 부러워 죽겠습니다. 병철이는 두 손을 비벼가며 부러운 신용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제 친구가 찍고 있는 영화에서 갑자기 배우 한 명이 빠지게 되었는데 내가 그 캐릭터를 닮았다고 해서 갑자기 캐스팅이 되었답니다.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요. 주연 친구로 대여섯 번 출연하는 단역배우인데 그래도 출연료를 조금 받아서 밥 한 번 살려고 했답니다. 병철이는 자랑질을 했다. 오, 그러시군요. 이따가 밥 먹으면서 제목과 상영 날짜를 좀 알려주시면 꼭 보도록 할게요. 다섯 명은 대학로에 있는 그릴 맥주집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로 민수와 윤희는 매주 토요일에 대학로에서 만나 초고속 연애를 시작했다. 민수와 윤희가 나란히 3학년에 올라간 어느 봄날이었다. 민수씨, 나 큰일 났어. 응? 무슨 큰일이 났을까? 나 임신한 것 같아. 석 달째 그게 없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부인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우리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놓을 순 없잖아. 일단 임신이면 수술하고 우리 결혼하면 그때 가서 낳아도 되잖아. 하지만 어떻게 수술을? 생명을? 민수씨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낳으라고? 결혼하자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돼? 알았어. 그럼 윤희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뭐. 민수와 윤희는 병원으로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 이후 윤희는 충격을 받아서였는지 한 달간 소식이 없었다. ہ에 카드가 나서는 운동을 받았다. 그럼 윤희는 병원으로 가ит